안녕하세요 반석꽃농장입니다 스위트바질 많은 반석꽃농장 구독자분들이 문자내지 전화와서 스위트바질 구할 수 없느냐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제가 나오면은 동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스위트바질 이것은 주로 이제 샐러드에도 먹고 음식에 많이 더 먹더라구요 요즘 웰빙 뭐 해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키워 가지고 나오는대로 이렇게 이불 딴다던가 좀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음식에도 많이 샐러드 먹는 것 같아요 이런 카페도 쓰고 레토랑이도 쓰고 해서 이것을 베란다나 햇볕에 있는 데서 물만 주면 크겠죠 좀 화분이 작으면은 이보다 큰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큰 화분에 하게 해서 나오는대로 이렇게 살아다니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위트바질 나오면은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분은 10cm 화분입니다 스위트바질 대부분 한 화분에 포트에 뭐 4개 내지 5포개 정도 3포개 뭐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것은 한 포기당 아니 한 화분 포트당 3,000원씩 이렇게 3,000원씩 택배로도 이렇게 보내줍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 문자 주십시오 오늘 또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